함양군에서는 4월 18일 오후 상림공원 내 주요 사업장을 둘러보고 주변 환경과 연계한 종합적인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군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상림공원 인근 최치원 역사공원과 상림 불로폭포 현장을 찾아 관련 사업 추진 현황과 고충사항 등을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최치원 역사공원은 천년연 전 하천의 범람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상림을 조성한 고운 최치원 선생을 기르기 위해 건립한 곳으로 최근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시설물 보안 사업들을 진행 중입니다. 이어 상림공원과 어우러져 많은 방문객들에게 장엄한 경관을 선사하고 있는 불로폭포를 찾아 미관 개선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들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